중요한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병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두통이 왔을 때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자꾸 반복적이고 이해가 안 되고 검사에도 정상이고 그런데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결국 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쇼의 닥터쥔스 김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쇼의 닥터쥔스 조준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뭐 요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않습니까 제 머리도 뚜껑이 열리랑 말랑 이렇게 두통이 엄청 생기는데 그런 두통에 대한 숨겨진 진실 벗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네 시리즈도 그런 거 쭉 하다가 약간 너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두통으로 왔습니다 두통을 그저 머리에서만 이렇게 생기는 뭔가 이렇게 지끈지끈한 기분 나쁜 증상 이라고 생각하기 쉬웠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생겨봤자 아이고 지가 뭐 약 하나는 되지 뭐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뭘 해도 없어지지 않고 잠깐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몇 년간 괴롭히는 그런 두통들이 있거든요 이런 두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간단한 아 신경 많이 써가지고 아픈 두통 이런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원인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방법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 그러면 말이 그냥 두통인데 그렇죠 머리에 생기는 거니까 네 두통인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만큼 이론도 많고 그 말은 원인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제대로 된 게 없다 네 뭐 긴장성 두통 뭐 삼자신경통 뭐 편두통 뭐 경충성 두통 네 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제 동생이 어릴 때 이게 충동증이었는데 네 네 걔도 계속 머리가 아프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 충동증 때문에 머리 아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네 네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지냈던 네 어린 시절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두통 두통 전문가 아니십니까 두통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두통의 이 메커니즘을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과연 두통이 어디서 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뭔가 머리 쪽에 뭔가 유해감각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유해감각을 느끼는 어떤 그런 수용체들이 자꾸 활성화되는 걸로 보이는데 모든 두통의 공통되는 특징을 찾아 냈습니다 오 네 직접 찾으셨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미 알려져 있으면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아 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가 뇌나 머리하고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일단 좀 봐야 되고 네 뇌는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될 텐데 네 자 우리 중추신경계는 이제 뇌, 뇌, 간, 그리고 척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중요한 기관들이 외부 충격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뇌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물로 꽉 차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꼭 물 위에 신경이 둥둥둥둥 떠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오히려 충격을 받으면 확 밀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쏘고 있는 막들이 세 층이 있습니다 피아마타, 아라크로이드 멘브레인, 그리고 듀라마타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막들이 막들 사이사이마다 굉장히 많은 결합조직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 듀라마타 경막은 척추체 그리고 두개골에 완전히 부탁이 되어 있죠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설명을 드리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막에 의해서 우리가 실체에 고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막은 굉장히 많은 감각 수용체 메카니컬 립세터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제 이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런 척추체가 변하면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특히 긴장도가 긴장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게 되면 이 경막 쪽에서 계속 유해 자극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두통의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경막이 직접적으로 근육과 연결이 그 목쪽 두경부 쪽 근육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스테리어 아틀란토 오시피탈 멘브레인 그 뒤쪽에 있는 막에 의해서 경추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오 근육이죠 듀랄 경막이죠 마이오 듀랄 브릿지를 통해서 이 뒤쪽에 경추 1번과 후두고를 잡고 있는 근육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근육들이 굉장히 뭉치고 쪼이고 당겨지면 경막을 쭉 당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 경막에 의해서 유해 자극들이 확 올라오면서 두통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경추성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경추성 두통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은 그 근본 원인에는 경추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경추성 두통이다 목에서 시작되는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마땅하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두통약을 좀 먹고 마사지 좀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알지 못하게 이상하게 생기는 두통들 해결되지 않는 두통 이런 것들을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두통의 해결방법 이걸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봐야지 되겠네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 두라마타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게 목이랑 관련된다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여기 막 박동성 두통이라 그래가지고 긴장성 두통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니면 편두통 한쪽으로만 생기니까 편두통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기전으로 두통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려면 첫 번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마토 근골격계 그다음에 하나는 비세랄 비세랄은 내장기관이죠 거기가 컨버전스 그 무슨 말이냐면 수렴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 근골격계의 문제에서 발생된 정보하고 내장기관 혈관을 포함한 뭐 장 뭐 심장 이런 모든 내장기관에서 올라온 정보가 합쳐져 가지고 그 정보의 합이 출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경막을 말씀드렸죠 그럼 경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세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세 가지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이 되면 두통이 유발이 되겠죠 첫 번째 신경은 3차 신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경은 경추신경입니다 세 번째 신경은 미주신경입니다 그래서 3차 신경과 경추신경과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자극이 되는 상황이면 모두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차 신경은 주로 이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경추신경은 목으로 가서 목이죠 두피나 이런 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고 미주신경은 대부분 또 장으로 가요 장이죠 장이 불편한 걸로 두통이 생길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머리 잘못 먹고 머리 아플 수 있다 울렁거려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두통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장치료를 해야죠 장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문제로 엮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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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 단독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우리가 이제 두통이 두통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두통이 있으면서 장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생리 문제도 생기지만 보통 보면 두통이 있으면서 보통 막 눈물 콧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또 이제 귀도 좀 먹먹해지죠 네 그리고 뭐 눈꺼풀도 좀 처지고 막 식은땀도 나고 얼굴이 뭐 벌게 지는 홍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근데 두통을 빼고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죠 아 뭔가 내가 노출이 되니까 자꾸 뭐 비염이나 뭐 결망염처럼 오는구나 그리고 얼굴이 뭐 벌게 지고 식은땀 나고 손발 차지고 이러니까 아 여자분이면 갱년기인지 음 그러니까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거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3차신경이 흥분하는 3차신경이 흥분되가지고 경막이 흥분되면서 생기는 이 따라 올라오는 증상들인데 그럼 격가지들만 치료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병은 진행이 될 수가 있는거죠 그렇죠 특히 3차신경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에게 바로 정보를 보냅니다 음 그래서 자율신경과 관련된 뭐 소화불량 뭐 두근두근 뭐 식은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개가 붙어있지만 네네 어 사실 우리가 각각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원인을 어 우리가 또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네요 네네 그럼 각각의 두통 이름 붙어있는 어 그런 각각의 두통에 대한 원인을 어 거의 우리가 얘기하기로 이제 뭐 중추신경 네 특히나 경추와 관련이 많다 그걸 치료를 잘하면 뭐 이름이 무슨 두통이라고 하든 뭐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통이 왔을 때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뭐냐 근데 그 두통이 뭐 일회성 뭐 어쩌다 한번 오는거는 좀 쉬고 뭐 예를 들면 진통제 약 먹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하면 좋아지겠지만 자꾸 반복적이고 이해가 안되고 검사해도 정상이고 그런데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결국 경추를 안정화시킴으로써 경막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서 두통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막을 안정시키는게 척추체와 관련이 많다 했잖아요 그렇죠 척추체에 가장 기본이 척추의 배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교정치료를 꾸준히 해보는 것도 두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하고 나서 그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네 또 다른 치료라든지 보존 방법들을 잘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이건 이제 기능의학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이제 영양제 이런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보통 두통 이러면은 어디 혈관의 문제라든지 근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항상 마그네슘이 빠지지를 않는데 네 이런 분들이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너무 믿지는 말고 네 뭐 사용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경추의 문제를 꼭 확인하고 찾아봐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먹은다고 해서 경막에 긴장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에 안정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마그네슘은 보조적이고 나의 경추의 불안정성을 만드는 내 자세가 뭔지 먼저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보고 핸드폰 보기 뭐 책 보는 거 뭐 TV 보는 거 PC 보는 거 이런 자세들 이런 자세들을 고치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내가 힘들어 한다면 목 경추의 배열을 잡아주는 자율신경 뭐 도수치료 그리고 경추의 그 관절에 인대들을 튼튼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뭐 자율신경 뭐 프로로테라피 이런 것들이 큰 해결의 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음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말이죠 이 보고 나서 아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여길 꼭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예약을 한다 어쩐다 내가 스케줄을 맞추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버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 안 되고 네 바로 응급실이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가야지 되는 경우 네 특히나 전문병원 네 찾아가야지 되는 그런 두통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두통이랑 다 같은 게 아니니까 말이죠 네 그런 건 도대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위험신호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는데 네 새로 갑자기 나타난 두통 특히 뭐 50세 이후에 나타난 두통 네 그리고 그 두통이 보통 행위 뭐 예를 들면 배변 행위가 됐든지 뭐 성행위가 됐든지 기침한다든지 기침한다든지 이런 다음에 나타난 두통 속압력이 팍 올라갈대요 그렇죠 그러면 혈압이 있으신 분한테 갑자기 두통이 나타났다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위험이 있을 수가 있네요 네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암 환자에서 두통이 생겼을 때는 또 이제 응급사인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통 끝에 이게 의식이 점점점점 잃어 가시는 건데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또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외상을 받았다 그렇죠 머리가 쿵 했는데 네 당장은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 두통이 심해진다 네 이런 분들은 또 뭐 골절이라든지 뭐 두통을 또 안 보고 뇌출혈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손발에 힘이 빠지는 게 동반되는 두통이다 네 이런 거는 꼭 가까운 응급실이나 아니면 전문 그렇게 두통을 좀 전문으로 하고 좀 더 치료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도 병원 오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별 문제가 없더라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두통을 없애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실 분은 여기 계십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일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웃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봅시다